템퍼럴리스 측두근 관자근은 템퍼럴 포사 인페리얼 템퍼럴 라인에서 오리진을 하고 인서션이 각각인데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와서 붙고 이거를 3개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가 안테리얼 미들 포스테리얼 그러면 여기 인서션은 안테리얼 볼더 오브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하고 이쪽은 라무스 오브 맨디블 하악의 가지 부분 그 다음에 미들은 팁 오브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팁은 여기 뾰족한 부분 그 다음에 포스테리얼은 뒤쪽은 이쪽 패임은 맨디블럴 노치 그리고 포스테리얼 볼더 오브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앞 중간 뒤 이렇게 붙는다 인서션 그리고 액션 안테리얼은 프로툼시브 무브먼트 앞으로 내밀고 포스테리얼은 뒤로 그 다음에 옆으로 그 다음에 미들은 로테이션 인서션 어째서 어찌 외워야지 인서션 신경은 맨디블럴 너브에서 나온 템포랄 너브가 지나간다 템포랄 있으니까 템포랄 너브 그리고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두 개 있어 마세터 마세터 하하 마세터 오리진은 어 마세터는 슈퍼피셜하고 딥이 있어 맞아 템포랄 너브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놔야겠네 이렇게 생긴것이 템포랄리스 그 다음에 마세터는 어디 보자 아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딥 포스테 포스테 이쪽이 인서션이네 그러면 오리진은 슈퍼피셜은 여기에 자이고매틱 프로세스 하악에서 나온 자이고매틱 프로세스 아니 하악이 아니라 상악이지 자이고매틱 프로세스 맥슬라 그리고 이쪽이 거의 사이고매틱 알치에 붙어있는데 얘는 어디냐 안테리얼 그렇지 앞쪽 3분의 2 여기 3분의 1로 나뉘니까 뭐라 해야돼 이걸 인페리얼 사이고매틱 볼더 우선 이 사이고매틱 알치에 인페리얼 볼더 아래쪽 경계면에 그치 아치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 아니고 아래쪽으로 붙어있고 그 다음에 안테리얼 전방 3분의 2 오프 사이고매틱 알치 그 다음에 딥 얘는 어디서 붙어있냐 인어술페이스 아 이거는 경계에 들어있고 붙어있고 얘는 안쪽에 붙어있구만 인어술페이스 포스테리얼 이건 후방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 사이고매틱 알치 그 다음에 하이 인서션 자 이 친구는 어디로 가냐 슈퍼피셜은 마스터릭 튜버로시티 마스터릭 튜버로시티가 어디다냐 마스터릭 튜버로시티 맥셀러리 튜버로시티 인서션이 동일하다고? 일단 그냥 외워 그럼 수페리얼 수페리얼 헬프 오브 어..맨디블블라무스 위쪽 여기가 하악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 반 틈에 붙어있다 수페리얼 헬프 맨디블라무스 라무스 그 다음에 액션 이것도 마우스 클로징 어..아마도 레이터랍 테리고이드 머슬만 마우스 오프닝 일건데 마우스 클로징 랜디블 엘리베이션 랜디블 들어 올려야 엇 하고 입이 닫히겠죠 그러면 슈퍼피셜 항상 위쪽 앞쪽 이런거는 프로트루시브야 딥은 리트루시브 무브먼트 무브먼트 오브 프로트루디드 맨디블 아 화학이 내밀어진 상태에서 다시 뒤로 갖고 오는 역할을 하는게 딥 그 다음에 이너베이션 그러면 그냥 리트루시브 무브먼트는 그냥 원 상태에서 뒤로 옮기는거 이너베이션 이너베이션은 마세트리 너브 오브 맨디블 너브 자 얘도 맨디블 얘도 맨디블 얘는 마세트리 너브 나오고 당연히 마세트니까 마세트리 너브 템프랄리스니까 템프랄너브 템프랄너브 응 괜찮구먼 외우는것도 이해가 돼야 외우지 옳지 메디얼 테리골트 다 외우면 다 외우면 메디얼 테리골트 다 외우면 메디얼 테리골트 테리골트 머슬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용 메디얼 테리골트 머슬 그렇지 이렇게 생겼어 약간 비슷한데 이렇게 두 갈래가 있어 그리고 약간 이렇게 두 갈래가 있어 그리고 약간 이렇게 두 갈래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슈퍼피셜 여기가 뒷이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보자 로케이션 오리진은 오리진은 슈퍼피셜 얘는 피라미달 프로세스 피라미달 프로세스 피라미달 프로세스 에서 나오네 피라미달 철자도 진짜 헷갈려 팔라틴 분 그리고 맥슬러리 튜브라시티 이렇게 예쁘게 맥슬러리 튜브라시티가 얘는 팔라틴 분 이렇게 끝에 생긴 피라미드 모양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 쪽에 이렇게 붙어있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딥은 메디얼 설페이스 오브 오브 레터럴 플레이트 오브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메디얼 설페이스 오브 레터럴 플레이트 오브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아 아까 테리고이드 프로세스는 이거는 스패노이드 본 에 있는 앤데 이렇게 있으면 레터럴 플레이트에 베지얼 설페이스 그래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인서션이 같네 테리고이드 튜버로스 로시티 바꿔 테리고이드 튜버로시티 여기 이거는 어디 보자 하악 안쪽에 위치하는 붙는 부분 아 여기가 맥실라리 튜버로시티야? 음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그래 여기 붙어있구나 자 그 다음 액션 얘도 마우스 클로징 다 똑같네 엘리베이션 그 다음에 스파피셜은 스파피셜은 프로트리시브 다 똑같아 진짜 다 똑같네 디븐 디븐 아 그는 리트리시브 오브 프로트리시드 맨디블 이거 한개 있었네 그래 이너베이션 메디얼 부테리고이드 너브 오브 맨디블럴 너브 아 이게 다 규칙이 있었네 다 맨디블럴 너브에서 나와서 근육 이름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였어 메디얼 메디얼 부테리고이드 너브 오케이 맥슬러리 맥슬러리 튜벌럴 시티 이게 맥슬러리 튜벌럴 시티 레터럴 레터럴 메지얼 하면은 이쪽에 있다고 그러면 메지얼 서페이스 오브 레터럴 플레이트 레터럴 플레이트에서도 메지얼 서페이스 이니까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붙어있구만 오케이 완벽히 이해했으 좋아 넘어갓 이제 레터럴 젤리코이드 마스 얘는 어떻게 생겼냐 그렇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스페리얼 인페리얼 인페리얼 이 밑에 이렇게 항상 같이 있는게 메디얼 오케이 그래 맞아 오리진은 스페리얼은 인프라 템포럴 몸에 두시네 크레스트 랑 셀페이스 오브 크레이터 윙 오브 스페노이드 자 어디 붙어있나 봅시다 스페리얼 인프라 템포럴 크레스트 살짝 절춘된 부분이 있어? 템포럴 크레스트 살짝 절춘된 부분이 있어? 그래 여기랑 그레이터 윙 오브 스페노이드 여기에 면에 붙어있다고? 오케이 여기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오케이 스페리얼이 여기 붙어있으면 레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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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아 여깄다 이렇게 붙어있고 레트라 레트라 이렇게 붙어있구만 그렇군 그러면 인페리얼은 레트라 스페리얼은 스페이스 오브 레트라 플레이트 오브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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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비처럼 생겼네 이렇게 스페인 좋았어 그 다음에 인서션은 어디로 가시나요? 스페리얼 Articular Capsule anterior Part Articular Capsule 아! 거기로 가는구나 Articular Capsule anterior Part 그리고 Articular Disc Of TMJ TMJ는 Temporal Mandelular Joint 즉두화 관절 그 다음에 이것을 감싸고 있는 이런 Capsule이 있는데 여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절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하악에 이렇게 있는건데 네 아무튼 그러면 거기에 anterior Part 여기겠지 이쪽에 가서 붙는다고 오케이 완전 이해했어 그리고 inferior은 테리고이드 포비아 테리고이드 포비아 넥 넥 여기에 테리고이드 포비아는 이쪽 밑에 있을 어 안쪽에 살짝 폐인 부분 요기 안쪽에 그러면 inferior은 거기로 가고 superior은 이 위로 가고 이 위로 가고 안으로 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액션 오케이 레터럴 오케이 레터럴 마우스 오프닝 을 도와 하지만 더 중요한건 인페리얼이 마우스 오프닝 어 입 뭐야 입을 여는 첫 단계 개시를 하기 때문에 마우스 오프닝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이너베이션은 레터럴 똑같네 오케이 좋아 다 이해했어 이해하고 이해를 했더니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